5과목 5번째 챕터 보안 공격 및 예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관리 섹션인데요 이 위험이라는 게 뭔지는 앞에서도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관리 리스크, 위험관리의 개념, 잠재적인 위협이 현실화되어서 손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위험이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과 손실의 정도를 곱해서 그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 위험은 위협과 취약점, 자산 이 정도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협은 취약점을 공격하여 이용하고 취약점은 자산을 노출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험관리는 뭐냐 조직의 정보 보호 대상에 대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 다음, 분석된 위협으로부터 정보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위험관리는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넘어가서 위험관리의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알고 계시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게 힘들면 순서, 순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범위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요 대상을 분석한 다음에 위협과 취약점 위험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앞에서 이야기 했죠? 대책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는 분석 계획 수립이고요 아래에서는 정보 보호 계획 수립이에요 다음은 잔여 위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잔여라는 게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위험관리 대책을 통해서 위협이나 취약점 위험을 제거하고 남은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잔여 위험이 너무 적다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낮은 가치의 자산일 수도 있다 보호 수준이 너무 높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위험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량화 여부에 따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량 이게 계량이 된 거예요 양을 수치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 이거는 계량화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개념을 양이나 수치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는 걸 정량이라고 하고요 정성은 성질이나 질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량은 위험 크기를 비용 단위로 측정이 가능할 때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정성은 분석자의 경험이 우선이 됩니다 장점 단점 나와 있죠? 서로 반대겠죠 장점은 비용을 통해서 위험 분석을 함으로 예산 계획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단점은 정확한 비용 수치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치 계산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적 기법의 장점은 정보 보호 대상일 경우에 어려운, 유리하고요 분석의 소요 기간이 조금 짧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점은 경험에 의한 측정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방식에 따른 방법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 기준선 접근법이에요 정보 보호 대상의 기본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보호 대책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해서 식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요 단점으로는 조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보완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로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선 접근법이고요 다음으로는 전문가 판단법이에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대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단점은 체계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형이죠 비용 예측 및 사후 관리가 어렵다 등의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위험 접근법이에요 정보 보호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위험의 정도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알맞은 정보 보완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세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겠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합적 접근법이에요 높은 위험이 있는 정보 보호 대상에는 상세 위험 분석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준선 접근법을 선택을 하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매우 큰 규모의 조직에서 처음으로 또는 기존의 위험 분석을 수행한 조직에서 재분석을 수행할 때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점 신속하고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단점은 대책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동화된 위험 분석 도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도구라는 건 결국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동화된 위험 분석을 자동화로 자동으로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시간 비용 줄일 수 있고요 휴먼 에러 오차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휴먼 에러는 사람이 하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분석 내용의 수정 및 갱신이 빠르지만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전문가의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의 선정 기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해야 하고 수정 및 추가가 용이해야 된다 이거는 효율성이죠 위험 분석 시 사용되는 용어나 분류, 평가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 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정량적, 정성적 방법의 분석 도구가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험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볼 겁니다 의도적인 위협이라고 되어 있죠 적극적으로 침입자 및 해커 등에 의해서 특정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트래픽을 집중 발생시켜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의 위협으로 탐지하기가 매우 쉽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웜, 트로이 목마 같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음은 소극적인 위협입니다 정보 유출을 위해서 잠입해서 작동하고 있는 산업 스파이 형태의 위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몰래 몰래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비의도적인 위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으로 고장은 직접 자기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의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장으로 인한 무결성과 가용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위협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넘어갈게요 자연적인 위협은 읽어보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넘어가서 위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비인가 외부자, 내부자 내부자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머라든지 직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가 내부자, 인가 내부자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위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인가인지 비인가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비인가일 경우에는 내부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인가 외부자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인가 내부자가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위협을 가했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위협을 가했던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점 분석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취약점과 대안에 대해서 먼저 보죠 첫 번째 인적 취약점이에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죠 조직 내의 정보를 외부로 유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라는 거죠 대안은 철저한 교육과 인적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음은 물리적 취약점입니다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파괴되거나 가능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 출입 통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취약점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드웨어 취약점입니다 정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정보가 변조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하다,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접근 제어, 권한 제어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서 유출이 될 수 있는 경우에요 접근 권한,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해주고 변경해주고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적 취약점이에요 화재, 홍수, 지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대비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백업을 통해서만 이거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환경적 취약점, 먼지, 습도, 온도 등에 의해서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스템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취약점이에요 전자파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취약점이 뭔지만 이해가 되면 사실 대안은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취약점의 유형입니다 사회의 공학적인 유형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인 관계의 취약한 부분이 이용되는 유형으로 인간관계가 악용돼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조직이나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스파이 이런 애들한테 이용당한다는 거죠 다음은 논리적 에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미리 파악 못한 에러의 허점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웹서버의 다량의 트래픽을 일으켜 중단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디도스 이런 것들이 있죠 통신 프로토콜의 허점이 노출되고 불법 사용자를 정상적인 사용자로 믿게 만들어 정보가 노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에러가 난 거죠 이게 인과를 못 받았는데 인과를 받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에러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정책 관리에 문제가 되는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정보가 노출되거나 변조되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의 백업이나 관리 소호를 이용해서 정보가 노출된다고 되어 있죠 정책 관리, 이 개념이에요 천지지변에 대비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정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결점이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허술한 보안 체계로 중요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죠 패스워드 패턴이나 암호화 알고리즘 등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걸 결점이 이용되는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입니다 이메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불특정 다수의 메일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첨부된 파일 내부에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메일에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스팸메일 릴레이로 활용될 수 있다 릴레이가 뭔지는 오른쪽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록시 서버의 취약점이에요 프록시 서버가 뭔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설정이 잘못된 경우 침입자에게 악용이 될 수가 있다 악용될 경우에 인터넷 IP 주소를 세탁하거나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경유지로 사용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의 취약점까지 보도록 할게요 설치 취약점 기본 설치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보안 기능 기본 계정만을 제공하므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백신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업그레이드 취약점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업그레이드 적용 및 설치 여부를 사용자가 무시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 보통 우리가 설치 안 하잖아요 세 번째 포트 취약점 초보자가 잘못된 설정을 하거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포트가 개방되어서 취약점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포트는 어떤 포트는 열어둔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설정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P2P 사용자들 간에 컴퓨터 시스템을 상호 공유하면서 각자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가 노출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시스템 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취약점은 고의 실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누군가 위협을 가할 수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